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겁다 바보 온다를 만나 그들을 런닝국 최고의 창군을 만들어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아 아 아 아 야 아 이 이 너무 넌 어쩌자고 그렇게 이쁜 거니 누구 앞에서 넌 너무 이뻐서 문제야 아빠 안 닮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틀렸어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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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 언니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언니 같이 가요 언니 같이 가요 한 번 더 눌러요. 형 왜그래요. 왜 덕분이에요. 50, 40. 10. 4.2. 3경. 7.1. 돼지띠. 어? 어? 뭐해?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. 아 정말. 진짜 바보들. 뭐야 누리야. 아무도 아니에요. 아니야 아니야. 형 바보처럼 보여지 마. 이런 진짜 바보들. 형 바보처럼 보여지 마. 멋있게 보이잖아 형. 진짜 멋있게 보이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보들. 이런 진짜 바보들. 사람을 좀 바꿨구만 이 아가씨. 이 아가씨가.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생겼죠. 우리 유학생입니다. 우리 고모 많이 하는 친구들이야. 한국말 차리고. 한국말 차리고. 우리 고모 많이 하는 친구들이야. 어디서 지금. 나 유단자 형님. 바보지. 나 바보지 씨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진짜. 이 아가씨 정말. 설마 우리 지금 데려가 온 건 아니죠 지금. 제가요. 제가요. 저 평강 공주에요. 평강이요? 저 평강 공주에요. 참 나 참. 야 야. 세상을 받아주세요. 얘들아. 사랑합니다. 나 바보야. 나 바보라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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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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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아니에요. 저희 그냥 법만으로. 사실은 바보 아니에요. 아 진짜. 아. 저희들은. 네. 어떻게 오늘 오늘. 나 오늘 바보 온달하고 결혼 하려고. 아 저쪽에 그 있던데.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바보 온다라고 결혼을 너무. 아 진짜 진짜 저희들은 근데 바보가 아니죠.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또.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도 이 나이에 참 20대 때도 공주한다. 너무 기분 좋다. 여름에는 또 참치로 활약. 지금 누나가. 지금 지난데요. 아 당황했어. 아 진짜. 아 옷이 좀 헐렁 나시네요. 어 막 일부러 크게 했어. 아 쉬워. 아 가시나요?